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 진짜 좋아하네 아 쌈질 진짜 좋아하대 깔아 이 새끼야 승현아 우리 지금 엔진해 보자 택배를 부르는 거 찾던데? 근데 나랑 사귄다 그러면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까? 내가 다시 싸움 알아야겠다면 너 도란이야 우리 사귀어 둘이 오붓하게 좀 먹고 싶은데 비켜줄래? 우리 사귀어? 나 너 앞으로 한 곳에 맞춰서 당일하면 가겠다 비켜줄래? 쏙 지켜라 예 알겠습니다 나 완전 튼튼하지? 응? 나 없었으면 그리고 니가 담아야 소속한 거 어떡하냐 꿈은 다 짓이 후한 것만 뭐지? 뭐? 뭐? 어? 야 학창! 학창 났고! 야야! 야! 학창! 왜 죽어! 왜왜왜왜왜왜 나 이거 못 참겠다 올라가자 야 왜그래 나 이 새끼야 대체 내가 약속을 줄여서 나도 너무 고마운거야 그치? 너 뭐하네? 손 줘봐 나도 너한테 줄 거 있어 야! 야 이거 금남이라고 찌던 새끼 하나 있는데 그... 걔를 보고 물통한거야 야 진짜 남자들은 이런거 보면서 혼자 자유하고 막 그랬는데 이 집 궁금해서 왜 남자들은 자유 언제부터 시작해? 뭐... 뭐... 한 열한 시쯤에 한 자 자 자 신데렐라는 열두시 우연이는 열한 시 야 야 진짜 너 진짜 죽는다 알았어 맛있게 알겠습니다 왜그래 야 헌승이 떡볶 헌승이 떡볶 괜찮은거지 어디야? 어디야? 그 사람 우리 아빠야 원래는 착한 사람인데 술만 먹으면 자꾸 그래서 계속 도망다 냈어 엄마가 이번엔 좀 일찍 찾아뵈도록 우연아 어? 참 좋은애야 진해 진해 이거 무슨 말이야 쓰읍 승희야 명언 사진 흑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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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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